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첫날에는 뭐 개새끼 안나오니까 아냐 그거요 장소마다 다른거 같아요 아 첫날이란다 첫 장소에는 나이 지랄 비오네 나이 지랄 비오네 아아 왜? 펜스 때문에 움직여 너무 힘들어 아 아 아 오우 오우 보이지 않나 아무것도 요거 히아나는 가... 두었거든 에잇 아잇 뭐 좀 더 있냐 뭐...는... 아래에 있을거임 히아나 이거는 정터미널로 해가네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느낌이 차고 파이학 시스로 나가면 쩝 될 것 같다 으 으 으 야 펄 으 으 으 응 으 열두개로 갈리 중앙역 골목길 어디로 가야 너를 다시 만날까 지발 깜짝아 새끼야 어? 왜? 아 시발 개 깜짝 놀랐네 진짜 아니 애가 가게 두어라 했는데 가게 두어라 공 쓸 거임 설마 거미 나왔냐? 아니 거미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었음 예비임? 아니 말고 다른 무언가 뭐지? 관우병 황자였나? 아 시발 출구 어디야? 아직 없지? 아직 없지는 모르겠 개 세이야 그만 따라다니라 어? 미안해요 나 쇼시로는 거 까아악 쏘지면 다겠네 음 음 저 자꾸만 이거 나까지 뒤지면 안 되니까 음 저 자꾸만 이거 나까지 뒤지면 안 되니까 음 음 런 런 런 비트 런 야 이거 홍수 나기 전에 빨리 가야겠네 홍수 났는데 이 정도면 음 음 음 음 음 흠 흠 존댓네요 워크 맞다크 으 으 으 으 으 저거 봐 사람이 일어났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저거 한 하나로는 힘들 것 같은데 으 최소 2개 이상은 사자야 되는데 으 그러니까 또 비오는 씨부를 거 홍수만 내신 되는데 아 비까진 괜찮아 홍수만 낳는데 이 씨발 느비되는데 번개 채는디 아 씨발 앙봉 번개 앙봉이 흐 흐 더블 킬 이거 씨발 뭔가 많이 불안하다 울 으 우지 2피가 있을것같은 아 아 아 아 아 뭔가 봤어 아 너 뭐 있어 이상한 거 있어 어디에 니 가는 데 쪽에 있을 거 뭐임 런 어 야 잠만 컷 어차피 등고 없어가지고 컷이야 살았어 응 컷 아 이미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언제나 언제나 욕심 아이가 아 하다가 뒤지긴 하지만 씨발 뭔소리고 어 오 애벌레 일단 유튜브 좀 끄고 오 저거봐 애벌레야 어 런 런 런 런 게리비 미안해요 씨발 안할게요 그냥 그냥 가 그냥 퇴근할게 퇴근할게 아 진짜 씨발 아 나 아 아 퇴근한다 떨어져서 퇴근한다 퇴퇴퇴퇴 니가 예리비 말고 뭘 할 수 있대 퇴퇴퇴퇴퇴퇴퇴퇴퇴퇴 퇴근 이용 6원 일단은 배영 쪽 2개 하고 저거 하고 뭐 하나만 더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지금 우리 우리 뭐야 저거 팔아야 돼 팔러 가는 거야 뭐냐 저거 저번에 마지막 1일이잖아 마지막 1일 우리 저번에 마지막 1일 갔다가 그 뭐지 쫓겨났잖아 이 문구 갔다 팔아야 저거 지워 가자 해고 됐을 것 같은데 안되길 미뤄야지 뭐 아니면 여기서도 못 찾을 수 있는 이 있나 88원 아 이거 해고 되겠는데 여기 여기 백보다 이거 흥 자 너희도 우주로 가 해고 야 퓨우 우주 태방의 느낌이 세게 나는데 근데 우리 마지막 1일 하고 저거 되지 않았냐 아니야 저거 하루에 딱 그때 안 가보니까 출방했어 한 번 더 기회 줘나 본데 한 번 더 기회 줘나 본데 원래 원래 지금쯤이면 추방 다게 해야 하지 않음 봐봐 원래대로라면 추방 먼저 당해야지 하루 더 기회 줘나 본데 하루 더 기회 줘나 본데 하루 더 기회 줘나 본데 이봐 근데 안개래 위험소치 씨 어디 일단은 입구를 또 찾자 어디로 가야되는 거야 여기 물이네 어 길은 알려줘 어 찾았다 산소 부족으로 뒤지겠는데 산소 부족으로 뒤지겠는데 산소가 있음 어 험 듣는 놈인데 게임에 산소가 있다 뭐하고있어 야 난데 씨부라고 왜 어 산소 없음으로 뒤짐 아 너 물에 빠졌구나 어 길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씨부라고 존나 부친 줄어라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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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기숫 하나 있고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일단 여기서 빠져야지 히힝 음식은? 안녕히계세요 히힝 누구세요? 약간 저 새끼가 나 죽은 새끼인데 아니면 벨벌레? 아니 저 덩치 사람만 안해 어 다른 애구나 아 이거 두개정도면 되겠지 뭐 나 죽은거 해봐야 6원? 6달러? 시발 나무 깜짝아 왜? 벌금 22원? 통과 93원 그냥 가도 되기는 함 자 일단 밖에 날씨 한번 보자 안보이는데? 아 지금 회사인 안전방으로 이거 팔아야지 백퍼센트 . . . . 아 . . . . . . . . 나가 그 다음 232원 똑같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일단 손전등 하나 구매했거든 어디서 나오냐 손전등 저거 가면은 떨어질거임 저거 노래 어디야 저쪽이다 거기에 있어 손전등 하나 구매했어 로얄 니 손전등 살이 자란듯 시작하는 지점부터 불 꺼져있어 열아났네 아이씨 여기 어디에요 빛이 그대를 태워 죽일것입니다 안될것 같고 이건 아이씨 시뻘 정문이 어디야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 Metropolitan 여기다 새우 예gary 유튜브된 일단 대웅축 하나 가지고 돌아가는 중 화이팅 근데 우리 함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고 여기 있네 저기도 길이 있으려나 한번 들어가 볼까 아이 근데 괜히 들어갔다 뒤질 것 같은데 안되겠구나 아이 시방 개새끼 나올 것 같은데 응 개새끼가 아니라 이상하게 있네요 야 밖에 나갈 때 조직해라 나 뒤졌어 어? 물음표? 나 아무것도 안보여서 저거 벌집 피자 됐어 응 아무 일체로 그냥 걸어다니는데 벌집 피자 됨 어... 런 일단 대웅축 하나는 회수를 했으니까 적어도 손에 살짝 묶은 메꿀수 있기는 암 휘맛 얼마 가 essня? 34원? 34원? 야 너도 손전등 그냥 하나 사라 왜 하필 내 꼬라지 여기는 택배가 어디쪽으로 올려놔 뭐야 나 택배 먹지 당한듯 아 졌다 저것봐 택배 먹지 당한 사람이야 일단 난 정문 왔어 일단은 벌의 소리가 들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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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다리 하나 철통 방어 하는 거 봐 저거 근데 역겨운 새끼 저거 아 시부랄거 가는 길에 벌 있네 오 깜짝아 죽었어 야 내가 안 죽으니까 니가 죽냐 아 시부랄까 이거 또 괜히 갔다가 뒤질 거 같은데 이제야 133인데 며칠 남았냐 4일 줬던가 4일이었나 3일이었나 마가 미일 남았어 몰라 빼 저쩌보라 그런 거 안 돼요 이거 있는 돈에서 깎이는 건가 남아 그러지 않을까 하루 남았네 하루에 100 이상을 벌면 돼 이거 화학용기에 뒤질 나게 비싸거든 한 82원이네 지금 다른 행성도 가보자 다른 행성은 어떻게 가? 이거 터미널 들어가면은 첫 번째 문 한국어는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터미널 들어오면은 터미널 켜봐 그러면 맨 처음에 행성 있잖아 거기서 행성 고르 그거 문스에서 거기서 행성 가고 싶은데 타이핑하고 컨펌 하면은 그쪽으로 가자 이번엔 100 이상은 벌어야 돼 아 쉽지 않네 지형 이게 맞나? 여기 뒤였다가 우리의 막이 되이잖아 아니 저거 같은 행성이어도 같은 행성이어도 이거 막 바뀌고 하는 것 같아 아 달라지는구나 여기 개새끼 좀 많이 돌아다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응 저걸로 소리 어그로 안 끌리나? 저걸로 안 끌리네 뚫리면은 쭈때로 보지 뭐 저거 뭐냐 야 정문 두개다 나 왼쪽 정문으로 가는 중 야 그리고 그 위에 뭐 새같은거 달라대는데 저거 맞은? 일단 나도 왼쪽 문으로 가는 중 그 우리 나 번개만 닿았던 곳 야 로엘 코어를 쳐다보냈어 어... 감당 가능해? 그냥 코 먹고 찢기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데 주울 수 있는 거 한번 주어보게 그러면은 나 이거 놔두고 이가 두 개나 있는데 지금 우리 비행기 주변에 벌떼 있다 일단 거의 한 70원 정도 벌었어 아니 70원 좀 더 벌었어 7,80원 벌었어 우와 살려주세요 우와 살려주세요 왜 왜 엄중농에 뛰어다니는 소리 바로 옆에서 들림 어? 나 방금 개새끼 지나갔을지도 어 야 로엘 저기 봐봐 저것 봐 개님이야 저거는 왜 생명탐지가 안될까 여긴 벽으로 바뀌어 아 아까 이쪽이 아 맞네 코어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 몰라 지금 내가 생각하는데 나 지금 두 개 더 챙겼거든 그냥 코어 먹고 와 내가 생각해서 돈 충분해 코어 어디서 먹고 들고 있고 쪽을 존나 뛰어 먹고 들고 있고 쪽을 존나 뛰어 뛰어 튀어 튀어 이.. 이거 어디야 나 소리 자꾸 내 줄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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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일단 스템이나 아껴야지 개새끼 나올 수 있으니까 개새끼도 개새끼인데 하늘 나는 뭐 만티코어 같은 거 하나 있더라고. 이름이 만티코어였나? 어쨌든 새새끼는 딱히 뭐 안한대. 근데 새들은. 그래? 음. 음. 날라가자. 요거 설마 야 물이 부린다. 물이 부른다. 빨리 뛰어 빨리 뛰어. 탔어, 탔어. 빨리 뛰어. 빨리 떠. 빨리 떠. 안젓액에últ 흡, 흡. tyap 가장 피행망상 이 심한 직원은 뭐임? 몰라 한 번 더 가라고? 아니 이제 회사로 가라고? 어 이거 키도 팔 수 있나? 3원인가 그럴거야 키가 근데 굳이 충분할 것 같은데 키는 보관할까 그럼? 키는 냅두고 나머지만 팔자 야 100% 된거 아니야 이거? 아이 저거 100%로 팔 수 있다 뭐 저번에 77%인거 뭘로? 아 그래 일단은 팔아봐 뭐야 점프하면 뛰어져 오케이 아낄 수 있는건 아끼는게 좋으니까 코어는 냅두고 그렇게만 좀 팔아봐 아 얼마 들어온지 보고 그 다음에 한단한다고 아 362원 응 됐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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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ore 아 아 으 아 그래? 어 80원 정도 아는 것 같애 그러면 일단 80원은 해놨으니까 320원이니까 좀 많이 벌어야 돼 저세는 딱히 뭐가 없는 것 같긴 하다 파라색으로 뜨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낮을수록 좋은건 이거 위험레벨이 낮을수록 좋은건지 높을수록 좋은건지 모르겠네 A등급이 낮은건지 모르겠네 내 말이 보통 카테고리 할 때 A가 제일 높은 등급 아니야? 아 ㅅㅂ 나 손정병 가져오는거 깜빡했네 A가 주로 그렇지 앉아있고 문은 열쇠 가져와야 되고 저거 응 응 내가 가져가져볼게 어 야 여기 열쇠있다 아 이선? 아 이선?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야 여기 병 세개나 있다 오우 야 이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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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생명체가 전송되었습니다 그 뜻은 뭐다 그 뜻은 뭐다? 죽었다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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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돌아가면 되겠나? 삥 돌아가야 되겠네 이거 야 벌 위치에 옮겼네? 어 글쎄 너 쏘였니? 아니 쏠 번 저거 삥 도는 사이에 돌아가지고 시발 절로 못감 아잇 145원 한 200원 번듯? 응? 타마 하이 하이 아니 좀 한 170 저거 키 두개 빼면은 172원 벌렸다 어떻게 좀 더 한탕 해볼래? 아니면은 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여러 번 갈래 마감 3회 남았는데 지금 200원 정도 벌었거든 그러면은 괜찮은거 같은데? 안전하게 하자 그러면 응 응 안.. 안전빵이 최고요 어 끝나면 400원 응 나 안전하게 나 안전하게 잠만 너 목소리 너무 작다 응 방금 막 있나? 어 내가 키웠어 알았어 야 말해봐 아 예 말해봐 말해봐 나 니 폴리무설 해야돼 어어우 어 오케이 됐어 자... 연영 활동에 빈번합니다 그니까 이거 뭐야 이거? 아랫 방귀.. 방귀방석임 이거? 어 그런거 같잖아 너네 그거 끝나면 말해 모드 그거 알려줄게 응? 모드? 응 뭔 모드? 리설 모드 있어 아 그건 알지 응 모드 자체에 있는거는 알고 있는데 편의성때문에 몇개 하는건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어차피 모드질을 해도 몬스터는 손을 아예 안대서 똑같아 될 수 없으면 그냥 뒤지는게 응 나는 이사까지 해봤어 스킨이나 소리쪼개할거 같지 응 ㅅㅂ 여기 벌집있네? 진짜 편의성모드야 아 저거 스태미나 널려주고 하는거? 응 솔직히 그거 손 손에 4개밖에 못쓰는것도 불편하잖아 깜짝아 샹년아 왜 뭐 있어? 아니 너 문여는 소리 때문에 털렛 있어 응 뭐가 있네 응 없어 없어 끝이야 막 다르게 아래로는 털렛하게 뭐가 있어 아래로는 가기 좀 힘들거 같애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터레빵에 아 여기 또 코어다 이거 터레 저거 못해? 비활성화? 어 몰라? 아 그냥 코어 뻑뻑 할까? 근데 코어 쪽을 터레시 바라보고 있잖아 어 뭐야 잠만 사망 아 자 메이드로 가자 이거 절대 못게 아니야 내가 보여줘 일단은 어 우리 팀 다 사라졌네 그니까 이거 절대 못 낀다니까 아 아 아 아우, 잠깐만 화장지 맞나?